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크나이트 맞습니까 예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 저도 안해봐가지고 아 굿굿 고맙습니다 아 공속 물량만 먹으면 됩니까 예예 아 해도 안받았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죽질 않을거니까 아 근데 전깃줄에 맞으면 죽잖아 아 아 아 아 그냥 가 다시 종료 다시 종료 아 됐다 됐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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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스킬 모르니까 저는 이제 스킬 있는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스킬 있는거 다 쓰고 나서 잡으면 되겠지요 어 스킬 있는걸 다 쓴다 그러면 알아서 다 써질것입니다 예예 갑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안죽었습니다 어 어어 첫 오오오오오 잘 되고 있습니까? 어이고 어이구 어 살았습니다 진짜 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살았습니다 흐흐흐흐 아 저 죽었습니까? 아 이게 죽은거였군요 아 전기 무적입니까? 아 저 지금 무적상태입니까? 아 저 지금 무적상태입니까? 저 언제까지 무적입니까? 아 저기 있군요 아 9초나 남았네 아 아 아 끝났네 아 내가 아까 돌진키 본거 같은데 아 이거 위험하다 흐흐흑 음 어 이거 어떡하냐? 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?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우 야씨 뭔가 되게 빡세게 나온다 뭔가 딜 넣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아 이게 죽을때마다가 아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또 죽었는데 이거는? 어떡하냐? 위점 없나요? 바닥이 없어가지고 아 아 유난히 많이 떨어지네 아 또 죽었네 못 깨는거 아니야? 설마? 어 긴장감 갑자기 던네 못 깰 수도 있다는 생각 갑자기 더덕 아 아 깼나요?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게스트를 깨 드렸습니다 아 재밌는 캐릭터로군요 아 하나 나왔습니다 수호조각을 본거 같은데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좋습니다 아 아 박무가 86%라 좀 낮아서 그런거 보다 84%까지 떨어지네 아 고맙습니다 수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데리컨을 해본거 같은데 재밌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충질을 너무 놓고 싶은데 녹화가 안 꺼진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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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